전투 끝대로 있어요 2부터 두마디로 할게 네 형 예예 회장님 반면 핸드폰 넘어오시면 되는데 전체로 다시 할거야? 전체로 다시 할거야? 네네네 넘어오더래 왜 넘어오시지? 가시장님 저 표정에서 너무 튀어나와요 넘어오신다고요? 하하하하 여기 너무 힘들어 형님 앞에 그 삽이랑 라인 다음에 아니 방금 다시 할래? 에이 안녕 고맙습니다 뭐부터 하니? 앤섬 위에가 더 라인이 살텐데 고개 좀 어중가하나 다음 틀어보자고 네 요거가 안이뻐 응 그래 그레이지도 좀 올라가서 라이스 러프하게 순식 자 해보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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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랑 브릿지 한번 쳐보고 아 삐파트 삐파트 중독 한번 쳐보고 저 삐파트는 사실 똑같은거 아 삐파트는 중간에 없어졌지 엄지령 파트 응 쳐보고 마지막에 사비 한번 더 비스되는데 거기에 마지막 치면 될 것 같아요 응 앞에 사비는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응 그건 알아 응 흐흐흐흥 도미씨는 왜 하는거야 이거 왜 저 수스로 안정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정리를 해봤는데 얼마 안나왔습니다 아이구 아이구 그래 이렇게 되는거 네 그리고 완전히 삐파트 먼저 쳐볼까요 아 아이파트는 똑같으니까 여기 베이스가 처음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? 안 들어가는데요. 한번 만들어 봐봐 고마워 감독님 아 시켰다 끝까지 읽자 여기 애는 길었잖아 아 네 에요 они hip 댕 excessive AN أ 1980 أ Jong أسلح أسلح ألح cool 그러면은 아 근데 왜냐면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클릭을 안 줬어 지금 클릭 한 번 줬어 지금 딱 네 살리고 잠시만요 네 Vancouver 네 Ei